천체사진가 말 그대로 우리 인류가 우리 우주를 이만큼이나마 이해하게 될 때까지의 여정을 천체투영관용 영화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유명한 전문대들을 마구마구 돌아다녔어요. 하와이에 있는 마오나키아 산 꼭대기에 있는 전문대, 그리고 칠레에 있는 VLT 전문대, 그리고 알마 전파 전문대 이번에 블랙홀 찍은 전문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콘택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VLA 전파 전문대 이런 곳들을 돌아다녔는데요. 여러분들은 직접 가지 않고도 제 영화를 통해서 이곳 전체투영관에서 가상여행을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20 천문우주 페스티벌에서 만나요.